정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평해 보신다면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네. 그렇다고 국민들이 회담 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접점은 못 만들었죠. 그러나 저는 외형사원은 사실은 노딜이에요. 노딜. 노딜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바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라고 할까 뜻을 전해달라 그랬으니까 맨손으로 그 부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그까지 일국의 대통령을 그까지 불러들여 놓고 더구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행사에 가셔야 되는 것까지도 지금 재패하고 만사재패하고 이렇게 워싱턴까지 온 일국의 대통령을 빈손으로 김정은 위원장 만나라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다만 그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전달하기 전에 공개할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랬는데 실무관료들은 계속 바텀업식으로 실무자들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나중에 도장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끌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할 테니까 정상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니 대통령이 그걸 좀 역할을 해봐라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그 점에서 성과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카드를 주어졌는지 그것은 모르니까 공개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갔느냐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국정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만을 더 드러낼 수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왜 갔는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뜬구름 정상회담. 국회의원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일을 해봤으면. 공개할 수 없는 뭔가 있다. 그렇죠. 있다고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 삼아서 예견 한국이 무기를 많이 사기로 했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선물을 줬는데 빈손을 보내겠습니까? 좀 거슬러 가보면 하노이에서 노 딜 되고 비행기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돌아가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뜻을 좀 빨리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같은 말을 한 거거든요. 같은 말을. 사실 정세윤 전 장관께서도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이 특사기환이 됐건 정상회담이 됐건 뭔가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측이 아직 남북이 안 만났어도 괜찮다. 와라 해서 된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목이 그럼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줄 카드가 생겼다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생겼다기보다는 만들어놓고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남북이 먼저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가지고 워싱턴에 오길 바랬는데 남북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28일 날 비행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에 나를 만나러 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때 아무런 카드도 안 줬으면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것이 남한 정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남한 정부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아무런 카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남한 정부가 하면 다 될 줄 알았겠지만 북한도 물밑에서 우리가 시도는 해봤을 겁니다. 청와대도 계속 물밑 대화는 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면 뭘 줄 건데라고 반드시 물어요. 북한에서. 노골적으로 그런 식으로 안 하지만 뭐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다진했을 때. 글쎄 일단 만나봅시다 하면 그러면 더구나 지금 최고인민회의 전에 당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를 열었고 그 전에 또 전날 당 정치국 확대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자력갱생을 27번이나 강조하고 제재 가지고는 우리를 굴복 못 지킬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지 않도록 맺는 것은 그 시점이 4월 11일 날이었다는 것. 한미정상회담이. 그 전묘하게 타이밍을 잡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뭔가 지금 메시지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북한도 기다려보는 거로군요. 새로운 길을 가지 않는 거고 간다는 얘기를 안 했고 아마 이제 문 대통령이 다녀오신 뒤에 대북특사 최선도 특사 접촉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는 이쪽에 와야 돼요. 일본의 G20회의가 있죠. 일본에서. 그 기회에 한 번 더 오도록 맺는다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하고 우선 뭔지 공개할 수 없고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어준 어떤 카드. 한 번 추정을 해보자면 말이죠. 지금 빅딜과 스몰딜 사이인데 우리 정부가 낸 일종의 절충함 비슷한 게 포괄적으로 합의는 하자. 그러나 실천은 단계적으로 실천해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라는 것도 포괄적 합의를 해도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어떤 것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킬 것인지 로드맵의 틀은 짜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1단계는 뭐 2단계는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뭐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그게 단계별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영어를 쓴다면 직권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충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행은 첫 이행은 뭐부터 한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단계는 끝낸다 하는 그런 정도 합의가 된 뒤에 단계적 이행을 해야 되는데 덕대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사실은 한미 간에 우리 외교부 장관도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또 안보부 장관도 수행을 했고 배석까지 했고 실무자들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얘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공개할 수는 없죠. 드러내버리면 대북 협상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다양한 스몰들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 표현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스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포괄적 또는 일발 타결. 그 그림 안에서 스몰 딜 여러 개를 지금 연결시키겠다는 얘기니까 나쁜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가 절충한 비슷하게 낸 기본 구상 안에 미국은 생각할 때 1단계는 이거 이거다. 아마 그런 정도 카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카드가 있고 그걸 가지고 북한하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해봐야 되니까요. 한미 간에 절충이 됐다고 할지라도 또 북한하고 얘기를 해봐서 북한이 좋다고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 공개할 수 없죠. 네. 4월 27일이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판문점에서. 1년이 되는 건데 그 즈음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할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일부터 하면 14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일 동안에. 준비하기 어렵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할 수 있어요. 네. 원포인트 정상회담. 그러나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사가 먼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흔들어 놔야죠. 지금 최고인민회의까지 열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력갱생으로 버티면서 미국 쪽에서 제재 완화에 대한 사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생각만 하면서 27일 날 1주년 기잼식 날 정상회담을 또 한다? 그거는 너무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진짜 오물가에서 성축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빨라도 한 5월경. 5월경에는 할 수 있으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는 일단 일본에 와야 되는데 그 전에 다녀가라고 할지 그 일을 끝내고 오라고 할지 그거는 한미 간에 또 조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전에 5월 내지는 6월 중순까지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주어준 카드의 매력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 그 매력적 카드가 있어서 남북이 만나고 북한의 의중을 잘 전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아예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 이런 것도 그려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난번에 먼 길을 가가지고 지금 노딜로 돌아와서 낙심 천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차 타고. 김정은 위원장을 기살려주기 위해서라도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지역에서 하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언질을 주었다면 그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나쁘지 않죠. 더군다나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여기까지 올 바에는 평양으로 가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대미 양보라고 그럴까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되죠. 그게 북한으로서는 거의 걸 수 없는 매력 포인트죠. 혹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가 이런 카드를 줄 테니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면 평양도 갈 수 있다고 말해라. 혹시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동성은 큰 거니까 그 비행기 그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비행기를 이미 내릴 수 있는 활주로는 만들어놨어요. 순환공항 키우면서 그전에는 조금 큰 비행기는 내리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북한으로서도 소위 빅딜과 관련된 미국 측의 요구율을 상당 정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나. 지금까지 분석은 아무래도 워싱턴까지 오라고 했으니 미국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좀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전망을 해본 건데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지금은 전혀 접종을 못 찾아서 정말 로딜로 끝나고 온 거 아닐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최강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동맹의 국가 원수를 그런 식으로 대접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에 아까 김정은 위원장 낙담 표현하셨고 북한에 돌아가서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의 전략전술이 아직 완전히 정립된 거 아니다. 이제 정립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대단히 인사교체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로 보건대 이제부터 북한은 뭔가 좀 로드맵 같은 걸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입장은 정리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전에 바로 전날 10일 날 조선은당 중앙위원회 7기 4차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9일 날 정치국 확대회에서 결정했던 것을 지금 당의 방침으로 정했고 그걸 가지고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으니까. 그런데 최고인민회의 결정 중에는 지금 아마 헌법을 개정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요. 헌법 개정했다는 증거가 그동안에 국가수반 역할을 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요번에 바꿨죠. 그러면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최용해를. 국무위원장은 김정은이고 제1부위원장이니까 이게 헌법상 서열이 이상해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헌법을 고쳐서 국무위원장의 지위를. 올리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보다 위에 있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도 국가수반이 되는 그동안에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조직을 개편한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 내각의 구성이나 최고인민회의 구성으로 봐서 그 인적 구성 때문에 무슨 뭐. 전략 점수를 바뀌고 이런 건. 그건 아니고 이미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것을 당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에서 27번이나 강조했고. 그리고 그것은 최고인민회에서 바로 그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재를 통해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북한이 우리니까.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지금 굴복시키겠다고 현안이 돼 있는 그렇게 오판하고 있는 적대 세력들. 우리의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자 그랬는데. 그 방법이 그런데 자력갱생이에요. 그러니까 버티면서 제재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자. 그러니까 거기서 적대 세력들이 미국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는 협상무용론자 제재만능론자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겨냥한 거죠. 볼트니아는 그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폼페이오는 폼페이오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국무장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통령과 폼페이오는 협상론자 내지는 돕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라고 보고. 그걸 좀 갈라치면서.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던진 거다. 기대를 거는. 그쪽으로 미국에서 제재 해제 쪽으로 사인을 보내면서 먼저 다가가기 전에는 자력갱생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버티겠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무슨 새로운 길로 타격을 가야겠다는 이런 건 안 나왔으니까. 그나저나 최룡애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명실상부한 2인자네요. 2인자가 됐죠. 그러니까 최룡애의 아버지가 최현이라고 1937년 6월달인지 그때 유명한 보천보 주재소 습격 사건이 있습니다.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본을 놀라게 헌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하긴 빠지산들이 일본을 헌내줬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건데 그건 그때 그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고격까지 내고 아주 그랬던 사건이죠. 그때 그러니까 중국의 창바이라는 데서 해산지를 건너서 보천보까지 직행한 것은 김일성이었고 무산 쪽으로 돌아서 보천보로 들어가면서 보천보 주재소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때 보천보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양대, 양 장수죠. 거기에 아들이 바로 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준 백두혈통이. 그러네요. 말치산 투쟁을 통해서 백두산을 근거로 한 항일투쟁의 양대 선봉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승승장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 최선희 부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어요. 그런데 이 김영철 최선희는 사실 지금 북한하고의 미국하고의 접촉의 일선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얘기는 한때는 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숙청당할지 모른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 전혀 아닌 거죠.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김영철의 특징은 뭐냐 하면 통전부장이면서 대미협상도 총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의 외무성을 제끼고 남북협상과 북미협상을 총괄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선희가 그동안의 부상이었지만 이번에 국무위원이 됨으로써 외무성에서 북미협상의 실질적인 실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지금 승격이 됐다. 그리고 김영철의 지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지휘까지 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인사의 포진 같은 것들도 보면 북미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승격을 시킴으로써 외무성 부상 표수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그 직속부대로 만든 거라고 봐야죠. 총리를 박봉주에서 김재령으로 바꿨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봉주 총리가 사실은 2003년부터 한 4년 동안 총리를 했었고. 그런데 시장 경제 원리를 받아들이라는 과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 소위 사유주의 원본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항 때문에 물러났다가 2013년에 다시 장성택 체제 하에서 장성택이 북한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 잡기 전에 다시 총리로 발탁이 돼서 벌써 한 6년 좀 했죠. 그런데 이번에 자강도 땅 책임비서를 지금 총리로 불러들인 것은 자강도는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북한에서 자력갱생의 모범 사례입니다. 그래요? 과거에 연영무기 총리를 할 때도 자강도 땅 책임비서를 하면서 자력으로 군수공업도 발전시키고 북한 경제도 잘 끌고 왔다고 해서 총리까지 발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김재룡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뽑은 것은 박봉주가 쓸모가 없어서서가 아니라 자력갱생을 수고했고 자력갱생을 27번이나 강조하면서 자력갱생으로 북한 경제를 끌고 나온 성공 사례를 이끌었던 사람을 총리로 내세우면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고 특히 북한 주민들한테 자력갱생으로 간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린다는 지금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자력갱생의 성공 사례의 모범용이지 일종의. 모범용을 따라서 우리가 그때까지 버티자. 그런 메시지가. 상징적 의미가 있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대외적인 도발적인 행동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자력갱생으로 가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재언 한 말씀 하셨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아온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해서 김정은 연장을 설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여금 빅딜에서 내놓은 입장에서 조금 변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김정은 연장을 설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 연장을 설득을 할 수 있는 변설력은 나는 문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성공 사례를 봐서. 잘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 예측대로 5월 6월 또 뭔가 급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